자 성분상수 좋습니다. 이제는 안 가르쳐 드릴꺼야 시흥 뜨글하다 너무 덥고 채보의 진짜 시흥 안녕하세요 채보의 진짜 시흥이고요 우리는 다시 갯골 생태공원에 와서 오늘은 어떤 축제일까요? 바로 시흥시 동물사람으로의 축제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축제에 오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우리의 까비지 호주에 있는데요 오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강아지가 대신 고미지랑 같이 놀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축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축제라서 우리 다같이 체험하도록 갑시다 렛츠까비 렛츠까비 똥만 남으시고요 똥? 이제는 안 가르쳐 드릴꺼야 MC도 안 가르쳐 드릴겁니다 준비하시고 자 씨만 남으시고요 왕똥이야 어떻게 너 12kg인데 어떻게 나보다 똥을 더 크게 쓰는거지? 시흥시 뜨글하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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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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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차 엄청 막히니까요 야아 케이스 중 소설을 만나봐라 출바 가자 고미 우리 출바합시다 고미 좀 보물을 찾아줄 수 없나요? 와 역시 있을꺼야 자자씨 아 고미 이리와 여기 봐봐 자자처럼 안에 뭐가 있을지 안타깝게 이번 보물찾기 달랐겠는데 우리는 체험 부스러 갈까요? 레츠고 고미 가자 전부의 찐 자식 하이파이브 옳지 손 그래 가자 오 다양한 불스 있는데 우리는 2차원 밖에 안났는데 다 할 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네 고미 이리와 니가 골라봐 고미 어때? 고미 무관심 어때? 오렌지 믹스 고미 강아지 보고 있어? 어때? 어? 이거 같은데요? 오렌지 믹스로 해주시겠어요? 네 좋아요 와 턱놀이 만들기 좋아? 그래 턱놀이 만들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거죠? 짜잔 고미 제발 좀 써라 고미 제발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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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한번만 한번만 그래 하루야 네거야 선물이야 가라 atoire 좋아 좋아 이제 운동하러 갈까요? 살이 좀 적기 때문에 장애물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미 고미 코비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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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! 하나 더! 코비! 잘했어! 잘했어! 잘했어 코비야! 너무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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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보의 진짜 시흥!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시흥시 동물사랑문화축제에 왔는데요 사실 강아지들을 보면 너무나 신난 시간을 보냈고요 저도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오시고 이것도 4년 만에 한 축제라서 사실 내년에 더 클 것 같고 더 다양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채보의 진짜 시흥이었고요 다음번에 실로 뵙겠습니다 너무 신났어요! 안녕! 가자! 가자! 채보의 진짜 시흥!